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발 고용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못 믿어하는 분위기입니다.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달부터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. 채용규모는 지난달보다 3만 명가량 늘어난 4만 8천 명이 될 전망입니다. 지난달 취업자수 감소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 공원 관리, 폐기물 처리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중단됐던 공공근로사업은 야외나 온라인 상에서 일하는 방향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비대면 디지털 중심의 일자리 55만 개 윤곽도 드러났습니다. 공공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, 민간 분야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,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,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30만 개, 그리고 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 짧게는 3개월, 길게는 6개월가량 근무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들인데 정부는 여기에 3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. 생산성, 지속성이 없는 단기 일자리가 지금의 고용 쇼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설명입니다. 문재인 정부의 청년 실업률 평균치는 9.4%로 이명박 정부 8.7%, 박근혜 정부 7.6%보다도 높은 상황. 정부는 다음 주 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55만 개 플러스 알파 일자리 대책의 세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칫 국가 부채만 늘고 제대로 된 효과는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.